안녕하세요. 내롱TV의 내롱입니다. 오늘 낭도로 오게 된 이유는 가을에 이렇게 싸복싸복 트레킹할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섬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여수의 낭도라는 섬으로 왔습니다. 오늘 제가 걸어볼 트레킹 코스는 둘레길 1길을 걸어볼 거예요. 그래서 약 1시간 조금 못되게 소요가 되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고 그럼 저는 낭도둘레 1길을 걸어보러 가겠습니다. 가시죠. 가시죠.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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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망고 막걸리입니다 망고 젖쌩 막걸리입니다 망고 젖쌩 막걸리입니다 막걸리하면 화전을 빼놓을 수 없어 아 맛있다 그리고 이 막걸리 진짜 약간 연한 야구르트 연한 요구르트 맛이라고 해야 되나 깔끔하니 맛있습니다 . . . . . . . 울산팔러 맛있다 오늘 갑자기 불가와서 빠른 체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트레킹 코스도 굉장히 좋았고 낭도의 유명한 젖슨 먹거리까지 맛있게 잘 먹고 어제 오늘도 즐겁고 편안하게 잘 시작합니다.